고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썰어! 어떻게 해요? 양념장이에요? 어 고추도 한 거 여기 놔둘게요 소스 향 난다 홍고추 저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중식도는 내려 쳐야 돼 만약에 했지 여기 딱 갖다 대고 내려 쳐야 돼 오 역시 그렇게 해요? 갈 수 있어요 형표야! 어디 가는 거야? 미치겠네 야 접시 깎아봐 이거 이거 먹어봐야 되거든 올려봐 이렇게 올리게 해서 먹어야 되거든 나 이제 찢어봐 찢어서 먹어봐 잠깐만 방송이 다 안 나오는데 우와 형님! 시큼 짭짤 매콤 달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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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밥이랑 오 맛있다 이거 맛있다 네 소스가 미치죠? 입으로 네 음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았어요 당첨 잘 익었어 나 매콤해서 줬다 매콤해서 좋아 야 경표야 예? 너무 잘 튀겼다 잘 됐죠? 어 좋았어 좋았어 치킨 다 넣어 하나 둘 셋 넷 봤어 여섯 개 아니 소스 만드는 거 봤어야 되는데 아 이 막내 동생이 왜? 잘하지? 날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지 난 세상 중심의 오석철 시대의 대막을 알렸습니다 내 모든 액션 어디 너의 힘을 키워 내 손 언젠가부터 신경 너 이제까지 보여 너 이제 뭐 어쩜겠어 너의 유옥에 성킨 건 너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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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200장 wert 에스 파는 나야 뚜둘 좀 없어 I'm no from two colors 이건 ever evolution 후 위험을 청하늘처럼 내 걱정이지만 널 포장이받게 모든 걸 삼켜버릴 뿐만 봐 너 너너너나라라